모모의 정수적인 그룹 빠바밤밤밤 자 둘 다 하자 너 이게 끝이야?" 제가 뭐 하자 그래? 아직 했어요 아니야 다들 오해하시겠지만, 하트랩도 애들은 이제 랩 할 때 둘 만 남아있습니다 뒤에서 막 지나 오늘 우리 출발하고 우리 나 랩 끝나면 이제 돼도 살아 어 그거 시가 좀 그래? 그거 빠졌어. 건물 자체를 빼고 다 빼고 우리는 문으로 먼저 들어가고 알랄랄랄랄라 그것도 뺐다. 안 한다. 그럼 또. I want you one. 드디어 연말 무대. 그리고 오늘 SBS 먼저. 어 지금. I need a round. I need a round. 뭐? 아. 끝! 전문의 꿈은 뭐니? 전문의 꿈은 뭐니? 전문의 꿈은 뭐니? 전문의 꿈은 뭐니? 네 꿈은 저. 그? 그? 여러분들. 여분은 격보세요. 나만을 넘고있어. 모두 다 나야 해! 차. 차. 차가운 소리니까. 마지막에 때를 열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처음 랄라이 하면 바로 와야 될 때. 그 하면서 뒤로 그냥. 좀 빠져가지고. 지그잭을 사니까 좀 위험해. 지그잭 끝에 있는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잘 지내주세요. 왜 위가 아니야 여기. 자 여러분 까먹지 말고. 진짜 안 까먹겠습니다. 자 놈을 드리면 알아서 잘하시고. 네 알아서 잘하시고. 자 상남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야 파이어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알아서 잘하시고. 자 왜 내 말. 아 간축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알아서 잘하시고. 오케이 여러분 알아서 잘하시면. 오케이 알아서 잘하시고. 가자. 안 돼.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와 태형이 오바람. 자 신도가 물어봐. 와. 야. 이 세형이 혼자 DNA인데. 반사가. 어우 야 태형이 쳐다만 봐도 눈부시겄다 야. 반반 있네. 이게 반반이야. 야 지키랑 하이드 몰라? 지키랑 하이드. 난 좀 받을 수 없어. 형은 진짜 다 떨어질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금을 켰습니다.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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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왕급이지. 제이홉. 이거 미는 거야? 네? 이거 내가 같은 스태프. 제이홉 누르는 중.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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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문 닫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까. 네. 조금 느렸죠. 그거 알고 있어. 더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문 닫혔을 때. 음악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조금 맘에 들어갈 때. 그냥 랄랄랄라라부터 아예 들어가. 맞아요 맞아요. 그때쯤이. 아리밍! 맘쌍! 노!! 요요요요! 메리 크리스마스! different from your app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이 타보 드릴까요? 자, 할까요? 자! 기다려주세요. 둘 셋! 화! 자,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BTS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즐겁게 돌아 봅시다 일단 즐겁게 저희 춤도 출 거에요 그러니까 아침 저렇게 놀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응원법 알죠? 아이 귀여워 부끄리티 아 아 아 숨 쉴 시간이 없어 동무가 너 10대 때는 다 했잖아 나 이제 팔이가 힘들어 나 했잖아 철 좀 들어 제발 좀 이거 봐 철 좀 들어 제발 좀 그런 거 해주세요 근데 나 까먹고 못하고 어떡하냐 아무나 해주세요 철 좀 들어 제발 좀 가도 오늘 예쁘게 나온다 저거 잡길래 멘만 쳐서 왜 안무 하고 있어요 할 줄 없으니까 안 써 아 이리오 봐봐 이리오 이리오 봐봐 너 어떻게 했어 라이브? 나 그냥 안 듣고 있어 나 안 들었는데 저희랑 보낸 크리스마스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네요 아 정말 저희 크리스마스를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철옆에 제시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연말에 또 이렇게 선옥을 하네요 그 미니콘서트 같은 느낌 아 인이어 빠져서 조금 그 제가 인이어를 못 맞춰서 제가 잘 못한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콘서트에서 더 신경 쓰셔서 잘했습니다 들어봤는데 남준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남준이는 이런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잘하는 친구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리더를 저는 저희 리더를 형 저 아까 형 와우와우 하는 거 봤어요 찍힌 거? 잡힌 거? 나? 형 불타오르면 마지막을? 선옥 선옥선도 한번 보세요 형 원샷 빡 잡혀요 선옥 못 봤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와우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오늘 되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미 여러분이 되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되게 이번 크리스마스 가미 여러분들이랑 가요대전 때 정말 좋고 의미 깊은 추억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깊은 잠, 단잠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미니포스트 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아주 팬 여러분들도 가면 반응이 좋았었는데 반응이 좋았었는데 KBS 엘리시마스 이제 KBS 엘리시마스 우리 했던 거 있잖아 이거야 그게 유학자가 아니잖아 형이 처음 가사 쓴 거 아니야 잘 썼어요 노래 너무 못 불렀지 아무튼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또 제 얼굴 한 번만 체크할게요 네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그분들이랑 같이 만나게 돼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참 네 오랜 겨울 베타일의 영광 참 크리스마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 때 안 만났으면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되게 재미롭지 않을 뻔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브였죠 이브이긴 해도 그래도 진짜 크리스마스는 내일 아미들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일 고춧가루미 내일 또 우리 아미들 많이 올 거 같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딜 잘해주세요 거기 들어가는 공부 하루, 여름, 여름 넌 몰라도 You got the best of me You got the best of me You got the best of me Stop, please just go with me You got the best of me 정말 너 오늘 약간 왜왕상? 1 2 3 2018년에도 정말 조심을 많이 했고 2019년에는 더욱더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을 배워보셨습니다 네 한번 얼굴이 빛나는 포즈 한 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굴이 빛나는 하나 둘 셋 어우 미치나요 어우 미치다 합니다 네 요소비랑 같이 정말 잘 달려온 것 같고 내년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본인과의 그런 모습들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우리 진영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요 와 송씨 얼굴이 빛나는 포즈 한 번 해주세요 얼굴이 빛나는 거지? 조건 아닌데? 깜짝 놀란다 진짜 갑자기 왜 약속.. 갑자기 왜 약속하신 거죠? 약속 포즈 한 번 보여주시죠 혹시 왜 약속을 하시는지 알려주셔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약속을.. 아.. 그..이거는.. 갑자기 약속을 하시면서 왜.. 이건 뭐.. 스포가? 왜 약속을.. 왜 갑자기 약속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약속을 했지? 아니 갑자기 약속을 하는 건데 지금 처음 오는데 프로미스 안녕하십니까 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집은 총 2만 5천명의 관객이 수용이 가능하고요 약속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것은 저의 집에 들어온 침입자를 다 깨부기 된다는 저의 강한 의식과 표현된 작품입니다 죄송해요 작품 프로가면 거리가 멀으니까 그 앞으로 가자 정국이가 좀 지나가주면 되죠 정국이가 좀 지나가주면 되죠 정국아 그래 너가 센터니까 너가 좀.. 중간에서 시작하면 형 돌출까지 가줄게요 난 너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정국아 돌출을 시작해야 돼 형이 따라가줄게요 죄송하지만 어 야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왜 왜 왜 왜 눈을 열면서 눈 3개잖아 처음에 정국이 가운데 물고 메리 그 다음 뚜뚜뚜뚜 하면서 두 번째 나랑 태형이 크리 두 번째 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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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인이 맞아야지 메리 크리 스마스 내가 알았어 메리 크리스 스마스 스마스 오케이 따라해 정국아 네가 메리 해준대요 네 네 네가 가운데 딱 열고 나와 그리번에 알았어 메리 크리 스마스 스마스 서bank 50 정국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고마워요 역시 I'll take a look and see I'll take a look and see I'll take a look and see 감사합니다.